누군가를 유지하는 도네시군 이국에서 콩나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십자가 이국에서 이국에 그런가 어떻게 할까? 이국에서는 어떤 교유를 잘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국에서는 캣살로쓰는게 되어있습니다. 이국에서 사용해보는게 대해서들은 이국에서 사실은 공원에서 일으키는 것이 또 다른 합산에 주신 거라, 또 다른 공원에서 찍을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스는 프로토카이 리스트 번호로 갈 거예요. 보안버스가 싱글로 있는 땅은 5,90€ 정도예요. 택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가가지고 또 올 거니까 시은 아리안토 이거 하고 이걸 하고 전 신기하다 손을 들고 코코코 코코코 이런 팩 tre olhar 바로 도착했어요! 호텔이 Ray's Ex-proof 지금은 scarekommen 아 저는 방금 헬스를 마치고 왔습니다 지금 숙소가 리조트에요 리조트여서 앞에는 골프장이 있고 헬스장도 있고 시내랑은 조금 멀거든요. 시내 갈 때는 택시를 이용하거나 큰 배, 400명 정원이 들어가는 배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 타고 갈 경우는 여기서 한 30분 정도 걸려서 내일은 시내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여기 와서 얼굴이 굉장히 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자동차 번호판에 키라고 적어있잖아요. 스페인 차의 경험은 여기 키도 있고 스페인 차가 다운 같은 경우는 새롭게 배웠습니다. 여기는 센트럴 미니 이스라엘 66세기 18세기는 16세기 아라오콜릿으로 산이 엉망감이란 뜻이래요 여기 지금 파스테이스 벨렌이라고 두 번째로 왔어요 제로니무스 수도원 옆에 있고 그리고 이제 최초로 에그탄트를 만들어 파는 곳이래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예전에 수녀들이 계란 흰자를 가지고 수녀복 풀을 입혔대요 남은 계란 노른자로 그 에그탄트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인상에서 남은 계란 흰자였어요 신나는 계란 흰자와 여기를 공부에 맞춰서 진상에 드는 계란 흰자와 그릇에 맞춰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